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최연이고요. 우리 현대는 위암사기 환자입니다. 끝! 누가 시집 오겠어, 그래서? 너가? 나? 응. 너 싫은데? 너 오빠한테 시집 안 올 거야? 응. 진짜로? 응. 이래도? 미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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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매 순간순간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. 하나하나 다. 얘 왜 또 물어보고 그래. 아는디? 너무 행복해서 그래. 이런 걸 연희가 결정해야겠죠? 병원에서도 6개월 예상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.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나한테 온다고 난리야? 너도 왜 이 모양이 꺼려고 진짜? 녹화 중이야? 왜? 녹화 중이야. 왜? 녹화 중이야? 녹화 중이야? 녹화 중이야? 오빠 미안해. 너무너무 사랑해. 걱정하지 마 여보. 녹화 중이야.